나 무서워요? 아니요 왜 안 무서워요? 그냥요 그럼 친구 해도 돼요? 계속 만나자면 만나줄 거예요? 골목장은 왼쪽입니다 한번 드리세요 내가 드릴게요 형, 형, 재구 형, 재구 형 광팔에 죽어, 광팔에 죽어 용산 애들이요, 완전히 죽여요 죽여! 무슨 소리야? 저쪽이야, 저쪽 고무상 있는데 광팔아! 광팔아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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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신 포장마차 근처에 얼씽거리지도 마. 니가 아무리 날 뛰어봤자 혼자는 안 되는 거야. 다시 보는 일 없게 하자. 나 때려. 나 때리란 말이야. 나도 맞아야 형이 의심을 안 하지. 나 때려. 니가 소원 풀어줘라. 됐냐? 이거 갖고 안 돼. 더 때려. 더 때리란 말이야. 더 때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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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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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